컨셉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당신은 아샴 아니면 밤샴 오늘 미세먼지 많느 많았는데 당신은 아샴? 네? 아침에 샴푸 하셨냐고 그러면 밤샴? 네? 밤에 샴푸 하셨어요? 요즘에 샴푸 안부도 물어봤나요? 헤헤 우와 뭐 드셔요? 저요? 진짬뽕 진짬뽕 그렇게 맛있는거 아샴? 아샴이 요즘 유행어오요? 네 요새 아샴이 유행어오요 나도 처음 듣는 소리인데 큐무룩 헤헤 전설? 사라니 전설인거 아샴? 조용히 하샴? 샴은 뭐야? 진우샴인가? 옥션 옥션 아 옥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저녁은 드셨는지요? 아니요 왜왜요? 먹었으면 뭐 사주나요? 그러면 먹어요? 저 사실 안먹었어요 아 근데 저 요새 고민이 있는데 뭔데요? 요새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아샴을 해야될지 밤샴을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샴푸를 해야할지 밤에 샴푸를 해야할지 둘 다요 아 둘 다요? 두 번씩 하면 되겠네 어 두 번씩 하면 되죠 솔로몬이네 솔로몬 하하 방장님은 아샴 하세요? 밤샴 하세요? 하하하하 아샴하면 되나요? 아 아샴이요? 하하 갑자기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줬어요? 하하하하 제가 팀이기 때문에 밤샴해서 그런가요? 밤샴해서 그런가요? 밤샴해서 그런가요? 배운 사람은 아샴한다던데 맞아 아샴이 최고인데 근데 지금 님들 지금 아무도 샴 안한 거예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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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밤샴해요? 왜 그렇게 되죠? 하하 하하 칠이 그래요 뭐야 갑자기 왜 저래 먹쥬리님 아니세요? 아 쉽지 칠 안녕? 달콤님 씨 아 펠북에서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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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만 알고 갑시다 잠시만 잠시만 누군데요 저분이? 나도 알려주실려나? 패친이에요 아 지금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칠님 아 죄송합니다 번호가 아 하하 이 양반들이 하하 아 당체로 속이는 거였어 하하 일부러 어쩌지 너무 잘 맞춰주더라 아 아 칠님 사랑해 하하 칠님 남자 목소리 내주세요 남자요? 아니 해달라고 하면 해줄 거 같아요 아 너무 하시네 좀 아 아 아 저 일단 할 말 있는데 미세먼지 많은 날이 밤샴 하셔야 됩니다 살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프리카티에이치 보러 오실 거죠? 페이스북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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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